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사업을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사업을 읽은 사람들은 아주 잘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고정비 지출을 참 조심을 하게 됩니다. 고정비 지출을 늘리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지금 잘 팔리는 것이 팔리지 않아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서 어떤 안전판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1조원 2조원 이렇게 지출 프로그램 10조원 이렇게 만드는 것을 크게 끄리낌 없이 대개 통과시킵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런 지출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사람들은 사업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거의 평생 동안 남의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1조원 2조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지 감이 안 올 겁니다. 사람은 뭐 우둔한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현명한 사람들은 직접 겪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데 우둔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조원이란 돈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2020년도 사업 결과로서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이 정부에 낸 법인세가 9조 9천억 약 10조원입니다. 전체 법인세의 1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박의 결과물이란 겁니다. 정상은 어떻냐?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법인세 가운데 차지한 비중이 4에서 한 6%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8%입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외적인 경우에 맞춰서 국가의 지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모든 것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역시 영원할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국가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출을 늘려가는 것을 보면 정말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법정 의무 지출. 정부가 쓰는 돈 가운데 법률로 정한 지출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줄일 수 없는 그런 일종의 사업으로 치면 고정비에 해당하는 법정 의무 지출이 이게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국회 예산처가 추계한 것에 따르면 매년 14조 원 정도를 더 쓸 수밖에 없는 법으로 정해서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14조 원도 과소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것이 14조 원. 매년 고정비 지출이 14조 원 늘린 예산을 지금 문정부가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14조 437억 원입니다. 과소추정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법에서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을 지붕한다. 그럼 그것 자체가 이제 법정 의무 지출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늘어난 의무 지출은 국회 논의를 거쳐서 법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의 위기 상황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늘어난 법정 의무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나이가 드신 분들을 상대로 한 기초연금 관련 지출입니다. 국회는 기초연금액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당 10만 원 늘리는 것이 별거 아닌 정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법정 의무 지출이 매년 5조 6184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5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아동수당을 신설하면서 만든 것이 3조 3772억 원짜리 국책 지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 외에 실업급액도 대폭 높였죠.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1조 8,431억 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1조 1,268억 원입니다. 올해도 법정 의무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지원 의무화 법안을 만들 작정입니다. 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소상공인들에도 최소 수십조 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영하수당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 상병수당도 대기하고 있고 이게 다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포퓰리즘의 열차를 올라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는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원래 한국의 문화라는 것이 근현대와 산업화를 통해서 많이 개조가 됐지만 과거에도 식객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존성이 강한 그런 개인주의 역사가 아주 일천한 나라는 거죠. 그 본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죠. 마치 용수출을 꽉 눌러가지고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근금 절약하고 저축하고 남한 게 폐 끼치지 않고 그렇게 왔는데 이게 이제 참다 참다에다 딱 놓으니까 그냥 스프링이 다시 원상대로 돌아간 것처럼 원래 한국인들의 고유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정권을 잡은 현재의 정치 집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권 연장이 최대의 목표니까 정권 연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결국은 공짜를 줘야 표를 줄 수 있으니까 기브앤테이크죠. 공짜를 좀 주고 표를 사는 겁니다. 그 수단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니까. 지난 선거에 사용했던 뭐 다 그런 재난지원금이랑 그런 거죠. 한 번 할 때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기는 쉽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관행화 돼가는 겁니다. 보통 명사가 돼가는 지원금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이란 아주 현명한 인간 같으면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 미리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하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대한 부채의 산이 쌓이고 신용등급이 강등하고 외자가 유출되고 금리가 폭등하고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채권단이 지출구조조정에 압박으로 위협할 때가 돼서야 그때서야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요즘에 나라가 국가가 돈을 쓰는 걸 보면 그냥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 갈 때까지 가보는 길밖에 다른 게 없다. 막 갈 때까지 가가지고 큰 비용을 치른 다음에 배우면 다행이고 그때까지 배울 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다. 연금이 박살이 나는 상황이 와봐야 정신을 차릴지. 정말 지켜보는데 조마조마한 것이죠. 최소한 국가 지출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라는 나라가 반도체라는 산업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일상이 아니고 승각자들이 해서 행운이 함께해가지고 우리 함께 떨어진 대박인데 그게 그냥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아주 호환기에 한 10조 원 정도의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낼 수 있냐야죠. 어쨌든 법정 의무 지출이 매년 최소 14조 원 이상 정도를 문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고정비 지출로 집어넣은 것을 보면서 참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고정비 지출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조금 더 우리가 조신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사람이란 게 결국 선택하면 선택에 따라서 개인도 차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란 것도 내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수가 뽑은 정치 집단에 그렇게 그냥 막 돈을 써져 있기만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막 갈 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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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